어 그거 안 갖고는 어디서 가려고 그래. 제가 좀 내가 볼 땐 제가 머릿속에 갑오징어 말고는 없어 지금. 어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선생님. 선생님 갑오징어 있어요. 갑오징어. 안 나와요. 아 그래요. 갑. 선생님 갑오징어 있어요. 갑오징어. 갑. 갑. 근데 갑으로 시작하는 게 뭐 있어요 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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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오징어. 갑오징어. 갑오징어 없으시고 갑. 갑오징어. 갑오징어. 갑 뭐 있어. 갑 뭐 있어. 갑오징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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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양배추 얼마에요. 얼마에요. 우리가 뭐 사왔어요. 값비싼 양배추. 값비싼 양배추. 값비싼 양배추. 값비싼 양배추. 어려웠다 어려웠어. 이게 갑갑할 때 먹으면 좋은 양배추이다. 잠시만요. 저 작전사에 할게요. 억지우립실들. 이런 식으로 알아서 말 지우립실들. 우리가 다 받아줘. 최대한 요 근처에서. 최대한 요 근처에서. 오케이 오케이. 안 되겠어. 정당한데 말 되게 사오자. 오케이 오케이. 잘 만들어내. 제시어 드릴게요. 자. 멀리 있읍시다. 힘을 합십시다. 가까운 데에서. 자 제시어 공개. 유현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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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얼마에요. 이거 얼마에요. 선생님. 네. 아 이거 이거. 고추요 빨리 고추. 진짜. 진짜. 진짜 좋은. 진짜 맛있는 사과. 잠시만요. 먹으러 하시네. 뭘 넘어요. 진짜 싸고 맡기는 거지. 역사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. 진짜 싸고 좋은. 진심 진심. 진짜 싸고. 진심. 진짜 싸고. 진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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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현진. 구운다. 추억에 담긴 무. 이 무 생각 난다. 이 무 생각난다. 이 물을 날을 험시겠다고. 저는 눈물 commercials. 되CI. 다 무 하면 추억이 있지. 야 tension. 그냥 뭐야. 무섭게 마신다 무섭게 마신다 무섭게 마신다 야 이거 몰래카메라지 이제 안받아주면 돼 야 야 야 야 꼭 이걸 할거야 내가 앞에다 뭐 뭐야 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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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잘했다 야 잘했다 내 몸짓단이 무사히 통과 야 야 뭐있냐 아 석진이 요 앞에서 생각하고 계신거 아니야? 약수가 좀 되지 약수 아 저는 야망을 좀 줄이면 되는데 약한 남자가 먹는 뭐 익혀드려 1번 30초 남았습니다 약한 남자가 먹는 고추 아니면 약간 매운 고추 약간 매운 고추 좋은데 너무 재밌었겠다 약수 약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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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스러운 약과 진짜 신선해 약과 진짜 신선해 결국 약과를 간해 야 우리는 뭐 약한 남자가 먹는 이런 걸 줄 알았거든. 30초. 야 지호야 뭐하냐. 야 과도 있네 과도. 어디 간 거지? 화자 화자. 20초.